오늘은 지금 여성시대에 그만하자노를 외치는 여자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즐거운 내용 보여드리죠. 여성시대는 메갈리아 워마드의 의지를 이어가는 FM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리난 하나의 글이 있죠. 여시들은 연암 갈등으로 천년만년 싸울 거야 라는 놀라운 글 때문에 지금 여성시대가 나뉘어져 싸우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트위터로 친해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장애인 인권글 올리는 사람이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남자였고 1년간 내적 친밀감 오지게 쌓아놨는데 남자라니까 친밀감이 팍 죽더라. 군대 가서 다리 다치고 왔다는 사실이 더 맘에 안 들고 군탕스 가서 다리 다친 거 보면 갱니 몸뚱이가 나약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 들었어. 딱히 그 남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걔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남충 낙인을 찍었고 스무스하게 누군가를 혐오하는 내 자신에 놀라버렸지. 아무 이유 없이 남자를 혐오했다 자각해서 내 자신이 망가진 여자일까 걱정이라 궁금해졌어. 라고 말하며 이 여자는 투표를 올리게 됩니다. 다리 다친 한남 어쩌라고 한남으로 태어난 원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죽음뿐이다 라는 여자는 92명이고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성이 평등해지길 바란다 라는 말에 투표한 여자는 45명이죠. 북한에 가서 위대한 수령 동무의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동무 손들라오. 라고 말하면 북한 주민 2천만 명은 모두 돼지의 얼굴이 잘생겼다 말할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대한민국에서 하면 결과는 정반되겠죠. 일반적인 여자 커뮤니티에서 저런 반응이 나왔다면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성시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내래 단군 이래로 돼지가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는 본적 없음 내다라는 말을 북한에서 한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순 없다 국력 낭비가 심하다. 난 지치더라고 2017년도부터 여성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는데 나랑 같이 fm하던 친구들 다 결혼하고 나만 비혼이라 이제는 그냥 현타와 난 여시에서 그때 여자가 남자 죽인 사건의 살인마 응원할 때 정털렸어 아닌 건 아닌 건데 말이야.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어. 화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요즘 여신은 여성운동이라는 거창한 표화보다는 남염을 즐기는 여자들만 모여있어. 이제는 여성시대에서 건설적인 여성담론을 기대하는 건 글러먹었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서로 웃으며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 물론 절반의 여론은 한남없고 아니겠어? 실제로 뒤에서 더러운 짓 하는 건 남자들인데 화해를 왜 해? 라는 반응도 넘쳐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들의 반응이 우리는 재밌기만 하네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지방만 흐를 것 같았던 인간들의 입에서 점점 무승부로 하지 않을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웃기고 우습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이렇게 그만하자노를 외치는 이유는 바로 결혼주의자라 가끔 무섭다 이대로 서로 싸워서 그거 눈치 보느라 결혼 못하는 여자 있을까봐 그래.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눈치 보느라 결혼을 못하고 있거든. 본능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성은 결혼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는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정상인처럼 말하려 드릉드릉 시동을 거는 겁니다. 허버허버 웅행웅 촉기포키 지구 뿌시면서 남염했던 건 싹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잘못했으니 봐달라고 배를 보이며 해켝거리는 꼴이 우습지 않나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결혼에 급한 저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하나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종군기자 노릇에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같은 소리 하지 마라.